빠바빠빠 눈쟁전자 아 모르겠다 걱정에 너무 많으신데? 한숨을 아휴 하던 게 아니라 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짤방 중에 가스레인지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최고 컴퓨터 전문가 눈쟁이 형님 모셨으세요 우후 아니 근데요 시간부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형님? 솔직히 제가 이런 거 하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전문가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 대장님 이런 거는 기쁠에 막 붙여야 하고 이런 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가스레인지 시간부터 불안해 이 가스레인지 안에다가 컴퓨터 부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요런 데다가 전원 버튼을 넣어서 이렇게 톡깍 하면 컴퓨터가 켜지고 여기서 막 파란색 LED 나와가지고 불 켜지고 그렇게 만드셨던데 저희의 기술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흉내내가지고 편집자 이 사무실 찾아가려고 화물차랑 바꿔치기 해놓고 야 니 부품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했다 근데 마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건 다 눈쟁이한테 달렸다 이야 자 뭐 몸들을 이렇게 사고 오긴 했어요 뭐가 뭐 많은데요? 대회가 왔겠죠? 자신이 없다고 왜 이렇게 다들 자신이 없어 정재인이가 책임을 동재인이가 책임을 아니 왜 일단 오늘 최대한 끝내는 걸로 하고 안 되면 기쁠 찾아가는 걸로 위에랑 아래랑 앞서 있는 거 같은데? 근데 위에도 뭘로 달려있어? 여기 열어가지고 탁 블랙크 이렇게 돼 있는 거 같고 배우고 계시네요 형님 그 감탄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얘가 이렇게 돌릴 거 같은데? 그걸 들어서 얘네들을 메는 되잖아 아아 아하 형님 그 계속 진짜 감탄만 하시는 거 같은데 나 없어도 됐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는 금방 뚝딱이다 오케이 오오 신기하다 이게 본체에요? 이게 보통 쓰는 메인보드 오오 제일 중요한 거네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CPU 아 CPU 알죠 CPU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다보면 할 수 있다 논쟁이 그쵸 파이팅 이래 되면 이제 실패해도 형 탓이고요 성공하면 지 탓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하하하하하하 잘못 걸렸어요 뭐야 그럼 이걸 이제 줬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게 문제인 거네 그쵸 이걸 여기에 맞춰서 넣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만드시는 거죠 저는 케이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쵸 보통 이만한 거면 사양이 어떻게 돼요? 별로 안 좋죠 근데 이거면 롤 됩니다 아 롤 돼요? 오버워치도 됩니다 어 그런 정도면 굉장히 좋은 정도 아닌가? 그쵸 된다고 하시니까 나 심지어 나 지금 이거 세톱 쓰는 방법도 모르겠어 예? 안 써보셨어요? 네 그건 저는 서반 아 진짜 이거 연결 좀 시켜줄게요 아 봐봐 나 선배 잘했다 드디어 뭔가 이제 딱 나온다 아 선배 잘했어 오오 눈쟁이 컴퓨터 부품 조립해 어떻게 보셨다니까 저 질문이 있습니다 촬영이랑 좀 상관없는 건데 제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얼마짜리 해야 좀 될까요? 이걸로도 될 거 같은데요? 아 진짜요? 그걸로도 카트라이더라도 될 거 같은데요? 이거 롤 오버워치가 되는데 카트면 지금 카트 무시하십니까? 형님 저 카트 좀 예민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신 겁니다 그쵸 컴퓨터 부품이 그렇게 간단해요? 근데 여기 램 한 번 끝이면 와 난 지금 이거 조립도 못했는데 자 일단은 저희 뭐 오늘 뭐 가스레인지로 컴퓨터를 만든다고 했네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분해하는 데만 지금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지 않을까 형 자꾸 무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 우리는 모든 그 강의 아 뭔가 이번에 쪼이는 느낌이 확실하게 되네 어 참 야하다 어? 무슨 아잇 모든 그 강의 헛도는 느낌이었거든요 아까? 안 쪼였나 보네 안 쪼였나 보네 왜요 형님 선생님이 이상한 거 좋아하신다 아 그게 제일 음란한 사람 탑2 이거 너의 가글 생각에 놔야겠네 너의 가글 생각해요? 네 아 잠시만 이거 아잠 아잠 이거 딱 했을 때 아아 이런 느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? 사이즈 어? 아니 한 이 정도 이 정도 딱 맞추고 뭘 الص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방면으로다가 이게 선을 넣어야 되거든요 USB 선 이 마우스 꽂고 그ози 왜 assessing 이렇게 예쁘게 한번 자르보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이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느낌만 하시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어차피 딱 고정은 못 시킵니다 가스레인지고 조립하는데만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지금 여기까지만 4시간 걸렸어요 컴퓨터저리 10분 컴퓨터저리 10분인데 퀵 왔어요 응? 퀵 다 퀵 준다 어? 진짜 퀵이 뭐였다고? 벌써 왔다고? 왜요 오늘 오면 안 돼요? 아니요 와요 저 오늘 안 오면 저 못 가요 자 지금 중간에 부족해서 시킨 부품이 또 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파워입니다 전원 연결해주는 전기 공급원이에요 전기 공급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같아요 네네네 뭐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파워가 전자레인지 안에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전원을 킬 수 있다는 소리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아크릴을 이제 붙여야겠죠? 아 그렇죠 이제 잘 떼보세요 네 웃는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아 이렇게 붙잖아요 쪼 것 같아요 형이 지금 켜지겠죠? 아니 켜지는 건 이제 형님 감당이에요 진짜로 안 켜지는 거는 뒷감당이 안 되어야지 안 켜지면 안 켜지는 대로 몰카 성공이지 뭐 안 켜지면 얼마나 놀라겠냐 눈쟁이 그러면 그냥 카운터 치우고 가스레인지 올려놓자 아니 카운터 치우고 가스레인지 올려놓지 됐다 눈쟁이 됐다요? 눈쟁이 됐다요? 빨리 와 눈쟁이 됐다요? 눈쟁이 됐다요? 그럼 뭔데? 맞춰서 맞춰서 내려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여러분 이렇게 카운터가 가스레인지 중간에 예쁘게 박혔죠 이 그림이 사실 이게 깐지죠 이거 남자는 못 참지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테이블 그리고 램 오면 램 오케이 파워를 안쪽으로 넣어서 연결시켜 볼까요? 형 근데 다 똑같이 생긴 줄인데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? 사이즈가 다르잖아요? 아 진짜요? 24픽 생긴 게 다 다름 오 편안! 아 형 대단해요 진짜 형이 다 했어 자 이제 컴퓨터의 완성 램카드까지 꼽고 전원 함께 봅시다 길었습니다 진짜 아 진짜 길었어요 간단한 촬영일 줄 알았지만 굉장히 밝은 때 전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두워졌네 마지막 모나몬 여전의 끝 제발 전원 꽃 아 켜졌어요 형 켜졌어요 됐고요? 됐어요? 드디어? 전자레인지 모양이 돌아가고 있는 자 이제 부품이 잘 가가지고 그 예 부품만 가면 돼요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전집자 컴퓨터를 한번 바꿔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시간에 걸쳐서 만든 가스머너 컴퓨터 지금 바로 부팅합니다 아 켜졌다 드디어 자 뭐 이렇게 부팅까지는 무리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진짜 카트 안내면 버려야 되는데 그냥 화면력 오픈 야 이 정도면 야 할만해 그냥 이걸로 카트할래? 아이맥 버리고 어 아이맥보다 이게 더 좋은 어 내 키보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이맥 대 가스맥 가스맥? 진짜로 가스맥? 화면 끊기는 게 없다 그럼 일단 일단 폐하자 보려라 일단은 괜찮네 컴퓨터는 좋다 성능 괜찮 진짜 쓸만하다 이거는 본격 몰카 바로가 보냐 진짜 쓸만한데 이거? 근데 가스마가 여기 왜 있어? 형 가스마가 돌아가는데? 뭐가 돌아가는데 아니 근데 내 가스마가 어디 가는데 뜨거워 뜨거웠다고? 어 진짜 뭐 뭐야 이거? 근데 컴퓨터에 어떻게 불이 켜져있어 이게? 컴퓨터가 없는데? 뭐야 이게 여보세요? 어 모니터를 키라고? 어 어 뭐야? 어? 이 컴퓨터 어 가스마에 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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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게 켜진다 가스마가 켜져 연결한 데가 있어? 뭐야 이거 이거 메인보드 달려있는데? 가스마가 안 해? 아니 컴퓨터는 왜 하다 갔어? 내 아이템 이거 다 팔아도 되는 거죠? 아이템 잠금이 해제되었어 아 이 ㅅㅂ 형 내가 안 했다고 아니 내가 안 했다고 이 ㅅㅂ 이거 내가 말이야 변승주가 손으로 진짜로 아니 니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을 여기 안에 넣었어 응 그럼 케이스만 바꿨다 이게 그냥 진짜 내 컴퓨터인 거야? 응 니 컴퓨터인 거야 어 근데 그 신기하다 그럼 나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써야돼? 아 이거 장난이죠 장난이죠 부르르르 숨지네요 내 컴퓨터 너 이리 나와 아니 잠시만 시험범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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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그래요? 나는 뺀 기억이 없는데 뺀 기억이 없는데 뺀 기억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요? 아니 나는 무슨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 문재인 정말 음란 마귀 음평마귀 나보다 더 한 사람은 옥하게 자랑이 없앨 은시도 잘못되네 졸업 밋 끝 온 cru 앞으로 미래